응원하겠습니다 SRS님께서 이제 곧 5학년인데 졸작시킬 시다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으려면 별다른 요령 같은 거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진짜 이거는 진짜 진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SRS님께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카메라 렌즈 보고 똑똑하게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왜냐하면 SRS님의 1년이라는 진짜 귀중한 시간 그리고 취업을 위한 시간이 진짜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성껏 이렇게 렌즈를 보고 SRS님 눈을 보고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틴을 진짜 좀 잘 짜보세요 그 무슨 루틴이냐면 그 하나하나의 작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간의 긴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한번 짜보셔야 돼요 내가 정확한 작년의 졸작 날짜는 언제였기 때문에 내년의 졸작 시기는 이때일 거다 그리고 올해 여러 회사들 대형 사무소들부터 입사 지원 시기가 대략 뭐 8월 중순 뭐 9월 초 이런 식으로 회사별로라든가 진짜 타임라인을 좀 적절하게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시기쯤에는 졸작보다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면은 내가 졸작이 1학기에 끝나냐 아니면은 9월 초에 졸작을 하냐 8월 중순에 하냐 7월에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졸작을 집중해서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서 해야 될지 일단 이 큰 그림을 일단 꼭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때쯤에는 포트폴리오 한번 가봉으로 한번 가봉하듯이 한번 샘플로 만들어 보시기도 분명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4학년까지 해왔던 모든 작품들 공모전 했던 작품들 다 싸그리 끌어모아가지고 책 한 권을 꼭 만들어 보시고 앞에 페이지에 책자 표지도 만들어 보고 디자인 해보고 나라는 사람 사진도 찍어보고 그래서 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시간이 된다면 교수님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보여드리시고 많은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지 뭐가 부족한 것 같은지 많은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졸작으로 좀 세부적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꼭 정하세요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용도의 건물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완성작으로 하고 싶은지 큰 그림까지 지금 빨리 다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졸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어 복합 문화 컴플렉스를 지을 거야 근데 그거는 어느 공장 단지가 있었는데 뭐 도시로 개발되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할 거다 근데 그 복합 컴플렉스의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만들 거야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번 졸작을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봐왔던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이 졸작의 판넬이 제일 멋있었어 그럼 졸작의 샘플들을 다 찾아 놓으세요 판넬의 컬러 글씨체 아니면은 메인 투시도라든가 조감도라든가 마음에 들었던 이미지 나 꼭 이렇게 졸작하고 싶어 그리고 모형 모형에 쓰인 조명 아니면 모형의 스타일 모형의 컬러 모형의 재료 이런 것들 미리 다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림을 이런 설계를 하고 싶으면 완성작의 그림을 다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거꾸로 컨셉을 짜세요 내가 이런 설계를 하고 싶으면 어떤 용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목적의 건물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사이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풀어낼까 그러니까 결과물부터 해놓고 이거에 맞는 역사적 이슈는 뭘까 아니면 이거에 맞는 문제점은 뭘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이런 디자인이 나올까 거꾸로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설계를 하든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설계는 계획부터 디자인 순서대로 컨셉 정하고 순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결과물을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다시 계획으로 돌아갔다가 또 계획 단계에서 이게 좋으면 결과물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계획 단계로 가기도 하고 완성 단계로 가기도 하고 계속 두 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물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리 미리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이런 재료들도 미리 구비해 놓으실 수 있으면 미리 구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거니까 이 사이트에 대한 모형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덜 바쁠 때 미리 콘타도 만드시고 날 도와줄 시다가 없다면 미리 미리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결과물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작은 성적 때문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SRS님께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졸작 판넬의 판넬이라든가 모형의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스케일이나 규격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미리 다 정하세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SRS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전시 전 일주일, 2주일 전에 끝낼 수 있다면 도면이든 뭐든 픽스 그냥 해버리세요 그리고 바로 모델링, 렌더링하고 리터칭하는 데 집중해서 좋은 퀄리티 만들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하셔야 돼요 교수님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것만 반영하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감 준비 그냥 하시면 돼요 적절하게 과정에서는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적절히 개인 의도에 맞게 리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의 설득을 잘 해야겠죠 매번 크리틱마다 제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스터디를 해왔는데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든가 그런 스터디들을 매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스터디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미리 생각해놨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에 가까운 메스 스터디라든가 모형에 대한 거라든가 동선 얘기라든가 그걸 미리 처음부터 그거를 컨셉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그게 도식화되면서 그 자체가 또 나중에 다이어그램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머리에 계속 돌아오고 정립이 되고 뭐가 부족한지 계속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컨셉만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찾아가면 늦고요 결과물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뷰가 좋은지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어느 뷰에서 봤을 때 가장 멋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는지 아이레벨에서 도로에서 볼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셨으면 좋겠는지 아니면은 조감뷰에서 보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뷰에서 보는 게 좋은 건지 계속 고민을 미리 하시고 내가 파스텔톤의 컬러를 쓸 건지 아니면 원색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쓸 건지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서 도면을 흰색으로 넣을 건지 하다못해 이런 결과물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미리 최소한이라도 생각하고 가셔야 쉽게 갈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절대로 명심을 하시고 꼭 졸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말을 열심히 했어요 윤채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